유동규 씨가 차근차근 통로를 하네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돈을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두 명이 주로 하죠 정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가 차근차근에도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건 전문을 다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이 사람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구나 이 사람이 돈을 직접 만든 사람이구나 그래 돈을 제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유동규 던진 휴대폰에 이너서클 10여 명 대화방이 있고 내가 휴대폰에 비번을 다 제출했다 어마어마한 걸 다 확보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신들이 내밀한 이야기를 다 검찰 수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의 김용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백 정도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부정성 걸 다루게 되면 단박이 뭡니까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들이 주로 선택적 수사를 잘하니까 그게 이제 유감이죠 최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8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수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0월 27일 대장동의 초과익 한수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한수조항 삭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훤히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수천억의 여러분들 개발 차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최종 결제자가 성남시장인데 그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자신 만만한 겁니다 그 여름 단체 카톡방에서 무슨 무슨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안 했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의 초가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았을 거라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그걸 자랑으로 치적을 했다 환수시켰다 개발이익을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국정감사에 했던 얘기는 그럼 거짓말이란 말인가 그러니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자신의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앱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던 정무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른바 이너스컬 멤버들이 포함된 방이 서너 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도 따로 있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너스컬입니다 이미 검찰이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열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까지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검찰 수중에 그들 사이에 나누었던 내밀한 이야기가 다 뭡니까 이 수중에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큰일인 거죠 저는 이런 내용을 논평을 하면서도 원래 글을 많이 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엄청난 큰일 난 거죠 돈을 직접 만들어서 건넨 사람이 돈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불게 된 겁니다 큰일이 된 거죠 지난번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질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이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면서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해서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시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더 조사가 될 것입니다 가짜 변호사가 어제부로 사임서를 냈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광경을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생하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 이야기 가운데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블랙호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클라우드를 다 깠으면 수사는 끝난 거네요 만세 클라우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유동규 씨 어차피 큰 결심을 하셨으니까 일편단심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행동 간곡히 바랍니다 악의 권한을 제거해야 나라가 삽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좀 다변이지 않습니까 어제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 그 앞부분에 나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유동규에 대한 발언 이런 발언들은 참 치명적인 거죠 상식을 생각해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유동규 씨 귀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너는 척근이 아니고 너는 시다인데 그냥 뭐 업무 태도나 가정사나 이런 것이 엉망진창인 형편없는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고 김문기 씨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하직원으로서 몇 번 우리가 만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참 유명을 달리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뭐 그런 고 김문기 씨 유조족들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하기에 뭐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었겠습니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며칠 전에 읽었던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고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 자신을 삼키나니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이 미친 것이다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말을 꾸미고 상대방 말을 뭡니까 말을 꾸며서 의미하고 이런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이 미친 것이다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바로 그 뒤에 전도서에는 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형 아우 하면서 밀어주고 먹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 아래 다 이제 그렇게 밝혀지게 됐으니 단톡방에서는 얼마나 많은 뭐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검찰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게 되면 더 흥미롭고 또 더 빡진 것만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으 음 으 으 아멘